무소금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. 저는 동대문 장안동에 있는 소묵당 옥보살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도 놀라고 있어요. 저도 신기합니다. 근데 이거는 물론 제가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신령님께서 그렇게 손님이 이어주게 하는 것 같아요. 또 손님들이 내가 여기 선옥당 신당에 갔는데 정말 반대도 시원하지 않고 찝찝해하고 그 손님 입장에선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. 그게 몇만원이든 몇십만원이든 몇백만원이든 굉장히 큰 돈인데 내가 이 돈을 써서 너무 아깝다.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는 게 저의 몫이고 그 돈을 쓴 만큼 정말 여기 갔더니 이렇게 모든 일이 좀 잘되고 성불을 많이 받구나.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주의... 원래 이게 될 듯 안 될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. 항상 뭐 공판이 있어야 돼요. 기든 아니든. 근데 이제 뭐 항상 손님들이 다행히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... 내가 거기 갔는데 좀 효과를 좀 본 것 같다.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연달아서 끈달아서 손님을 계속 넣어주시고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직은 거짓말이나 이런 것 같아요. 진짜 여기서 그렇게 연달아 New York 잔인 데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더 용서리까지 다행이 되는데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염색으로 세월을 Kent 이건 청소시에서 상태에서 전해оты 전해졌법이 된 이모와 교환여행이돈. 도심으로 오십시오. 그 다음 영상은? 별로 안좋아가 내일 더 우리에게 연달아의 주변에 action을 하였어요. 물론 이모의 구조만의 여행을 Vamos, 도심으로 가사 탁지에는 초 안경이 쪽과 염색으로 만들려면 오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